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외 57권 조서의 주인공이시고 성남제일교회 5천명의 교인의 장림 목사님이신 박영규 목사님의 지옥간증과 천국간증 1편을 이어서 오늘은 천국간증 2편입니다. 나는 천사에게 졸라서 내 집 있는 곳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매정하게 대하다가 내가 너무나 간절히 애원하니 주님의 허락하셔서 겨우 내가 살 천국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멀리 가는지 얼마를 가니 이제 털을 닦고 신축을 시작하는 집 세 채가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타가 중단된 작은 3층 집이 내 집이래요. 내가 너무나 실망이 커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가서 보아야 된다고 저한테 욱박질러 할 수 없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3층 방 안에 상장 두 개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상장 하나는 18살 때 내가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의 할아버지에게 잔발을 준 것하고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붕어빵 두 개 사서 드린 것이 상으로 기념되어 있었어요. 나는 400여 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건축하여 50세대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신학생 39명에게 돈을 주어 목사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는 집을 팔아 교회를 설립하여 5천명 교인으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천사에게 따져 물었더니 천사월 땅에서 국민 훈장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 받았으며 신학생들에게 명절때마다 감사를 받아버렸으니 천국에는 상의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천국 초소에서 사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세상 도시들과 같은 주택들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가 하면 빌등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어요. 어느 곳을 가니 높은 빌딩 네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저 높은 빌딩들은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어요.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디 선생의 집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집은 감리교의 창설자 영국 출신 웨슬레 집이래요. 세 번째는 이탈리 성자 성프렌시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이 한국 목사 최군능 전도왕의 집이래요. 나는 최성봉 목사님의 정기를 책으로 편해 영화를 만들었던지라 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벌써 최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나는 어찌하여 최 목사님의 집이 이렇게 클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최 목사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으며 78개 교회를 세웠고 하루 두 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고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을 외치며 살 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부인은 세 자녀와 최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버려 평생을 홀로 살면서 오직 주위의 일에만 몸받쳐 살았기에 삼남매를 초등학교도 졸업 못 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랬기에 천국에서 2000년 교회사에 네 번째로 큰 집을 상으로 받는 영광을 누린 것이에요. 한국교회 평신도 중 가장 큰 집을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성도는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루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하여 봉헌하였어요.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였어요. 1년에 삼천 가마의 쌀을 허물하였고 수천의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신학비를 은밀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배척한 단임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또 65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 밭농사를 만들어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서 은퇴 후 그곳에 모시고 한 달에 백가마의 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집에는 주를 위해 죽은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쓰여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집은 순교상과 나병 환자를 사랑한 상급이 커서 그 영광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컸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미 천국에는 내가 올라온다는 누수가 보도되어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천국 여행이 다 끝날 즈음에 신개발 지역에서 천사의 외치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나는 오른편 천사에게 그 연유를 물었어요. 천사가 말해주기를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의 권사의 봉사가 매일 두 가지 재료로 천국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권사는 물질로는 봉사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87명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교회당을 매일 청소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재료가 올라온다라고 하던 천사가 이번에는 특수재료가 올라온다라고 소리친 것이에요. 제가 또 물었어요. 천사님, 특수재료가 뭡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그 가난한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어머님께 용돈 조금 드리고 갔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딸에게 받은 용돈으로 계란 다섯 개와 양말 두 껄레를 사서 목사님께 드리니 목사님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는 중인데도 벌써 그 선행이 천국재료가 되어 올라온 것이래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목사로서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지어 성공한 자로 교만이 하늘을 지르다가 주주받아 병신되어 이천억이 되는 그 재산 다 나라에 혼납하고 모든 재산 남에게 다 나눠준 후 작은 집에서 살면서 나같이 되지 말라고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지옥 가면 무엇 하겠는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나는 율법주의 목사여 신비주의를 배차간 경건주의 목사였으나 이제는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 그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믿으려면 생명 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재짓고 회귀하지 않아서 지옥 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간증하는 곳마다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치다가 달장이 되어 25cm나 장자를 잘라냈어요. 회귀하세요. 회귀하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천국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귀하세요. 회귀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까지 박연교 목사님의 난 지옥 갈 수 없어 천국 간증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